박정희 박정희 이천 박정희가 진짜 재밌어요 아유 야! 이겼다 이거 뭐냐 이천 버그에요 이겼다 카르미 내가 이겼다 내가 에너지가 더 많다 네 이렇게 되면 제가 이겼어요 이천에 버그가 가끔 있어 이거 대회 때 나왔으면 개꿀잼일텐데 이러고 있네 캐릭터가 인성 인성 마무리 보소 개웃긴다 진짜 전기고문이다 신기하네 한번 올려볼게요 이런 거 본 적 있음? 하면서 유튜브 감전 유튜브에 한번 감전사 감전사로 WKU 한번 올려봐야겠다 개웃긴다 이거 베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기고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